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일차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율이 본 투표 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4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오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선언동도 이쪽으로 가시고요. 학동 이쪽으로 가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때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10일 날은 복잡으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기관 빨리 했었고요. 비대표는 이제 오늘 결정했네. 시골 마을에 설치된 투표소에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에 나선 어르신들은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농촌 일이 바빠서 일조이 많아서 뭐 해야지. 빨리 하러 왔어. 나라 잘 운영하네 할 사람 찍었어. 국민들 살기 편안하고 좋은 분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없는 사람도 살기가 좋겠지요. 전남의 1일차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3.67%. 지난 2022년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는 5.5%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북과 광주의 1일차 사전투표율도 전국 2위와 3위를 기록했는데 정권 심판론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남 지역에서 야권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석수를 확보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2일차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서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여수 MBC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총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주당 김문수 후보의 거주지 차량 무상 제공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어제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김 후보가 순천에서 활동하는 동안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며 불법 후원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도 김 후보가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중앙당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호봉 후보 측이 노인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호봉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누군가 승합차를 이용해 노인들을 단체로 투표장으로 인솔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보호시설 등에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인지 특정 캠프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동원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며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또 특정인이 노인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장 앞에서 나눠준 정황도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주안면에는 국내에서 하나뿐인 바둑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 선수 외에도 해외사범과 콘텐츠 제작자 등 다양한 직업을 목표로 수업과 바둑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명지대 바둑학과에 진학했는데 최근 대학이 경영상 이유로 패과를 결정하면서 학생들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학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 바둑 기보를 골똘히 바라봅니다. 인공지능이 한 수마다 실시간 승률을 계산하고 교사는 알기 쉽게 이를 설명합니다. 조금 이제 이걸 버림돌 작전을 되게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전체를 좀 장악하는. 한국 바둑고는 지난 2013년부터 주암고에서 교명을 바꾸고 전국에서 모인 바둑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프로기사 13명을 배출했고 해외사범과 콘텐츠 제작자,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세계에서 유일한 명지대 바둑학과로 진학하는데 최근 대학이 경영상 이유로 학과 폐지를 결정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학생과 교사 모두 막막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로를 택해야 하는 고3 학생은 혼란이 더 큽니다. 바둑 하는 사람들이라면 명지대 바둑학과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이렇게 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딱 좋으니까 사실 당혹감도 큰데 학교도 교육 바둑계와 함께 학생들 진로를 위한 대안찾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대학의 바둑을 포함한 이른바 마인드 스포츠학과 개설을 요청하는 등 명맥을 이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학교와 협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도청 왕인실에서 도공사 출연기관 일생활균형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 확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 출연기관의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사례 소개와 2030 직원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토크, 전남 육아아빠 사진전,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홍보 등이 진행됐습니다. 순천시가 시골 마을에서 즐기는 1박 2일 총칭스 투어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 사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별량면 계랭이 마을에서 숙박, 체험, 음식 등을 체험하면서 시골의 여유와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농촌체험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번 총칭스 투어가 농촌체험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어 순천의 색다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구도시 목포에 어민들을 위한 부두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벌써부터 각종 야정물들이 쌓이는가 하면 낚시객들의 명소로 변해버리는 등 신설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옆으로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와 테이블까지 가져와 여유롭게 낚시를 즐깁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설한 목포 북항 제6부두 어선 무량장. 380억 원이 투입돼 400여 미터의 저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신설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열악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부두 한편에는 이렇게 닭과 밧줄 등 수많은 적치물들이 야적돼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모인 자리 주변에는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배 밧줄을 묶는 볼라드에 엉뚱한 통발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낚시객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만에서의 금지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해 레저활동인 낚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신설부두 바로 옆은 배에 기름을 주유하는 급유소. 주변의 낚시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가 걸릴 만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인 목포시입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요청한 목포항 내 낚시 통제 구역 지정 요청에도 아직까지 회신을 주지 않을 만큼 항구 관리에는 뒷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에 새롭게 지어진 부두가 낡고 방치되버린 여타 항구들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은군이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와 우주산업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은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 시티 오브 스페이스, 에어로스코피아 등을 방문해 세계적인 우주산업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전시 체험 시설을 시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은군은 특히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부국장과의 면담에서 우주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은군은 이번 툴루즈 벤치마킹이 직접화된 우주산업의 민간 협력과 인력 수급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대낮에 산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천평이 넘는 면적을 불법 벌목한 건데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잘려나간 나무들을 퍼올립니다.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축구장 두 개 면적인 이 산에 있던 나무들은 불과 3일 만에 모두 베어졌습니다. 마을 뒷산이었던 이곳이 무단으로 파헤쳐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의 높이는 2에서 3미터 정도 더 낮아졌고 주변 땅은 모두 진흙으로 변해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달 1일 개발 제한구역인 산에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벌목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나무가 잘려나간다며 서구청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전화해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됐고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구청은 신고 8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공사를 멈추라는 말만 전달하고 공사가 실제로 멈추는지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는 그 뒤로도 이틀간 진행됐고 마을 뒷산은 결국 민둥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서구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5일 만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구는 출동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 기간이 연휴 기간과 겹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이 공사와 관련된 업체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은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가 흐른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벌목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 산을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건설업체는 공사 내용 자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이번 주말엔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7에서 11도 사이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순천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미터, 먼바다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일요일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망공사가 광양망권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망공사는 오늘 관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광양망권 산업 대전환 정책지원 설명회를 갖고 철강 물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항망공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철강 물류 산업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환 국내외 동향과 혁신 사례는 물론 라이징 리더스 300과 데이터 바우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이어져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클래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전통시장 4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빈점포 입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희망자를 모집하는 대상 점포는 광양 매일시장의 9개 신규 점포와 광양 오일시장 2개, 옥곡 오일시장 3개 등 모두 15개 점포이며 광양시는 이미 시장 상인회와 점포별 업종을 선정해 자격요건과 심사 방법 등을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친 광양 매일시장은 지난달부터 입점을 시작해 구도심권의 생활 밀착형 상설 시장으로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으며 다음 달 3일 개장식이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 생산 가공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천일염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남에서 천일염을 원재료로 고부가 가치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로서 건강기능식품, 미용품, 식품 등의 제품 개발비나 제품의 안정성 검증, 과학적 효능 기능 인증 항목 등을 지원합니다.